1. 빵빵, 왕초, 중고 자 오늘 33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질문의 문장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책을 보니, 음악을 듣니, 이렇게 해봐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청취자분들. 너는 책을 보니 어떻게 하면 돼요? 답이 없으니까. 니 칸슈마? 니 칸슈마? 너는 음악을 듣니? 이것도 해볼까요? 니 틴인웨마? 니 틴인웨마? 니 틴인웨마? 저 니 틴인웨마? 좋습니다. 끝에 이제 말을 붙이는, 그렇게 해서 문장 만드는 형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하시네요. 잘하는 건가요? 네. 그래요? 더 좀 유창하게 해야지. 유창하게 할 때까지 내가 따라다니려고. 교수님 끝까지. 학교도 깎아 생각 중이야. 네, 오세요. 청강하시고 숙제도 다 하세요. 자, 오늘 단어가 있네요. 네. 볼까요? 이건 다 배운 것 같아요. 네, 다 배웠어요. 네, 빨리빨리 단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네, 방금 한 거죠? 책? 슈, 슈. 좋습니다.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슈, 슈, 슈. 네, 책입니다. 슈. 네, 슈. 책을 보다는 뭐였죠? 책보다? 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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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책을 보니? 니 칸슈마? 니 칸슈마? 니 칸슈마? 좋습니다. 네, 책 어디서 보시나요? 저요? 네. 어, 째. 째, 째. 째. 네, 집에서 째, 째. 째, 째. 칸슈. 칸슈. 그 다음에 신문. 아, 집에서 책을 본다 뭐라고요? 집에서? 에서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 있다 랑 같은 글자를 쓰죠? 네, 네, 네. 아,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집에서? 응. 워 칸슈 짜이짜? 아니요. 워 쨈 짜 칸슈. 아, 앞에? 워 쨈 짜 칸슈? 네, 칸슈. 난 집에서 책을 본다. 네, 중국어 책은 뭔가요? 아, 중국어 책 책이요? 응, 당황했어요. 아우, 춤하게 당황하시는데. 그, 그거죠. 어, 쨈 논 거슈? 네, 한위슈. 중국어니까. 네, 한위슈. 그쵸. 나는 중국어 책을 본다도 할 수 있죠. 워 쨈 짜 칸 한위슈? 맞아요? 네. 되게 부득대 하시네요. 네, 그 다음에 신문 네, 신문 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신문입니다 자, 이걸 갖고 한번 문자 만들어 볼게요 네 네, 너 신문보니? 니 칸 빠우지 마 니 칸 빠우지 마 니 칸 빠우지 마 근데요, 보다가 칸이 참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 번 볼 수 있네요 책보다도 칸이고, 영화보다, TV보다도 칸이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한국말하고 비슷한 이거든요, 그쵸? 책을 읽다 이렇게 안 하잖아 나 책 봐, 이렇게 해야죠 칸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 문장을 니 칸 빠우지 마 이렇게 해야죠 니 칸 빠우지 마 니 칸 빠우지 마 네 그 다음에 영화 아, 띠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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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영화관은 뭐였죠? 띠닝관 띠닝윤 아, 띠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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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띠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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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네, 너는 영화보니? 응 니 칸 띠닝 띠닝 저 니 칸 띠닝 띠닝 니 칸 띠닝 영화 본지 오래됐네요 띠닝 네, 틀리는데 갑자기 또 왜 이렇게 영화 보고 싶어서 왜 또 오늘은 또 이렇게 교수님이 또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 아, 우울한가요? 바쁘셔서 바쁘셔서 그러게요 교수님 바쁘셔서 못 보신 거고 저는 볼 사람이 없어서 못 본 겁니다 제가 땡땡이랑 보상치 땡땡이 아니라 왜 자꾸 땡땡이 왜 남의 어? 남의 강아지 이름으로 바꿔 빵빵이라니까 일 빵빵이잖아 빵빵이 땡땡이는 뭐야 또 어느 짓기야 또 이제 빵빵이랑 같이 모시면 되겠네요 빵빵이랑 뭔 영화를 봐요 빵빵 글쎄요 저도 뭐 영화 본 지가 참 오래 됐네요 네 최근에 보신 게 아, 최근에 본 거요? 글쎄요 기억도 안 나 무슨 저희 직원들하고 한 번 봤었어요 저희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합니다 보통 이제 좀 공부하기 일하기 좀 그럴 때 제가 한 4시쯤 다 퇴근을 시킵니다 영화 봐봐요 좋아하지 조만간에 한 번 또 하셔야 되겠네요 생각이 안 나네 영화가 뭘 봤는지 그래도 제가 좀 최근 걸 본 것 같네요 뭘 보셨는데요? 정글북인가? 최근 거 봤네 난 그거 보지도 못했어 그거 뭐 보지 못했어 네 좋습니다 다음에 그냥 바로 텔레비전은 자주 보시잖아요 텔레비전 왜 자꾸 단정을 하고 해요? 나 그러지 않아 나 바빠 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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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댄시 자, 이거 한 번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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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네, 텔레비전 보니? 니 칸 댄시 마? 니 칸 댄시 마? 니 칸 댄시 마? 댄시 댄시 마? 아, 댄시 니 칸 댄시 마? 네,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드라마 자, 이거 한 번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배웠었네요 네, 배웠죠 네, 배웠죠 드라마 너 드라마 보니? 니 칸 댄시 쭉 마? 네, 그쵸 니 칸 댄시 쭉 마? 니 칸 댄시 쭉 마? 니 칸 댄시 쭉 마? 그러면 이거 만약에 여기서 니 칸 한위 댄시 쭉 마? 이렇게 되나요? 니 칸 한국 댄시 쭉 한국 아, 한국 댄시 쭉 한국 드라마 그렇죠 그쵸 댄시 쭉 마 니 칸 댄시 쭉 마? 입이 아니고 댄시 쭉 입이 아니고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잡지 자, 한번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네, 너 잡지 보니? 어, 니 칸 짜쭉 마? 니 칸 짜쭉 마? 니 칸 짜쭉 마? 짜쭉 짜쭉 네, 니 칸 짜쭉 마? 니 칸 짜쭉 마?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음악 음악이죠? 이거 뭐 인외 인외 좋습니다 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도 하니까 단어들은요 어, 그냥 익혀지네요 많이 반복을 하니까 그쵸 네, 그래서 너 음악 듣니? 해볼까요? 니 칸 인외 마? 니 칸 인외 마? 니 칸 인외 마? 네, 거기 옆에 외국 음악 있네요 네 외국? 응 자, 외국 음악 한번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뭐 문장 만들 수 있겠네요 네, 너 외국 음악 듣니? 니 칸 와이고 인외 마? 전 니 칸 와이고 인외 마? 니 칸 와이고 인외 마? 네,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업 듣다 어떻게 했었죠? 크 그쵸? 수업 듣다? 틴 크 니 칸 크 마? 전 니 칸 크 마? 니 칸 크 마? 그쵸 자, 이거 수업은? 크 크 네 캥 아니에요? 네 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크 크 크 크 크 아, 나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러기니까요 네, 크입니다, 크 네, 크 그러면 중국어 수업은요? 한유이크 한유이크 수학 수업은요? 슈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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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슈 이 발음이 참... 학생 할 때 학자잖아요? 그쵸 학생 어떻게 했었죠? 쇄셩 쇄셩 학교는요? 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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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쇼크죠 슈쇼크 네, 슈쇼크 자, 이건 듣고 따라해 봐야 되겠네요 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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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문장 듣고 따라하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대답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문장 쭉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는 책을 보니? 어떻게 하죠? 니 칸 슈 마 니 칸 슈 마 니 칸 슈 마 대답해 보시겠어요? 나는 책을 봐요 워 칸 슈 저 워 칸 슈 워 칸 슈 좋습니다 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니 칸 슈 마 워 칸 슈 니 칸 슈 마 워 칸 슈 니 칸 슈 마 워 칸 슈 네, 그 다음 질문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신문보니? 응 니 칸 바우취 마 니 칸 바우쥬 마 니 칸 바우쥬 마 네, 대답은요? 나는 신문을 보지 않아요 워 부 칸 바우쥬 워 부 칸 바우쥬 워 부 칸 바우쥬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니 칸 바우쥬 마 워 부 칸 바우쥬 니 칸 바우쥬 마 워 부 칸 바우쥬 니 칸 바우쥬 마 워 부 칸 바우쥬 세 번째 질문자입니다 네, 도용어 보니? 니 칸 디닝 마 니 칸 디닝 마 니 칸 디닝 마 니 칸 디닝 마 네, 대답本야 어, 저용어 봐요 워 칸 디닝 워 칸 디닝 워 칸 디닝 워 칸 디닝 워 시환 칸 디닝 워 시환 칸 디닝 부 isolating 워 시환 칸 디닝 워 시환 칸 디닝 네, 좋습니다. 매우 시간, 아, 매우 펑용. 매우 펑용. 매우 펑용. 혼자를 뭐라 그래요? 중국어로. 이거른. 혼자를 뭐라 그래? 중국어로. 이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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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러면 되나? 이거른. 이거른. 근데 이 문장을 왜 해야 돼? 그니까요. 왜? 자꾸 물어보니까 왜? 저 물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펑용은 뭐 어쩌저쩌고 하시니까. 자, 너는 영화를 보니 나는 영화를 본다. 자,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 칸. 디에잉. 마. 워. 칸. 디에잉. 니. 니看 뎀잉. 니看 뎀잉. 워. 니看 뎀잉. 니看 뎀잉. 워. 워. 니看 뎀잉. 워. 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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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질문 대답이에요. 네. 그는 드라마를 보니? 다 칸 댄시쯔 마? 저, 다 칸 댄시쯔 마? 다 칸 댄시쯔 마? 네, 대답은요? 어, 다 칸 댄시쯔. 저, 다 칸 댄시쯔. 그는 드라마를 본다. 다 칸 댄시쯔. 좋습니다.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다 칸 댄시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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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 문장이네요. 네, 그 다음에 그녀는 잡지를 보니? 다 칸 짜쯔 마? 다 칸 짜쯔 마? 네, 짜 할 때 짜는 혀 끝이 윗니에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고요. 네. 질. 네, 질은 혀가 약간 입천장에 붙었다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죠. 짜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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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칸 짜쯔 마? 다 칸 짜쯔 마? 네, 대답은요? 그냥 잡지를 보지 않아요. 이는요? 다 칸 짜쯔 zie다 계속됩니다. 다 칸 짜쯔 하잖아요. 다 칸 짜쯔. 네, 좋습니다.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칸 짜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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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 질문 대답입니다. 네, 너 음악 듣니? 니 틱인웨이 마? 저 대답은요? 워 틱인웨이, 워 틱인웨이, 워 이 걸은 틱인웨이, 워 허 땡땡, 아니 빵빵, 워 허 빵빵 이치 틱인웨이, 워는 누구누구 와 입니다. 헌, 마시다가 헌이잖아. 헌 이성, 혹은 끈도 됩니다. 끈, 뭐 누구누구 와. 워 허 빵빵, 그 다음에 같이는 이치, 그래서 허 누구누구 이치 하시면 돼요. 허 누구누구 이치까지 써줘야 돼요? 이치까지? 그냥 허 누구누구 하면 안돼? 같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허 누구누구 이치. 우리도 빵빵이랑 같이 음악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워 허 빵빵 이치 틱인웨이, 워 이치, 허 이치, 허 이치. 네, 들어보자. 너는 음악을 듣니? 나는 음악을 듣는다.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대답이에요. 네, 그 다음에 너는 외국 음악 듣니? 어, 너는 미국 음악을 듣지 않아요. 워 버 틱인 웨 윽EMA 워 버 틱인 웨 윽EMA 좋습니다. 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질문 대답이요. 네, 그는 수업을 듣니? 다 틴 커 마? 네, 대답은요? 네, 그는 수업을 들어요. 타 틴 커. 타 틴 커. 타 틴 커. 그는 나와 수업을 들어요. 타 허 워 이치 틴 커. 그쵸, 타 허 워 이치 틴 커. 네, 잘하셨어요. 아, 허 이치. 그게 조금 그렇네. 모가요. 외워야 되겠다, 봐. 허 이치. 네. 자, 좋습니다. 자,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타 틴 커 마? 타 틴 커. 타 틴 커 마? 타 틴 커. 타 틴 커 마? 타 틴 커. 네, 그 다음 문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녀는 수업을 듣니? 그녀는 수업을 듣지 않아, 그녀는 수업을 듣지 않아, 어떻게 하죠? 타 부팅 슈에 쇼 커. 타 부팅 슈에 커. 타 부팅 슈에 커. 슈에 커. 슈에 커. 그녀는 중국어 수업을 들어. 해볼까요? 타 틴, 중국어 수업이요? 네. 타 틴 한 위 커. 타 틴 한 위 커. 타 틴 한 위 커. 그쵸. 자, 좋습니다. 자,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타 틴 수에 커 마? 타 부팅 슈에 커. 타 틴 수에 커 마? 타 부팅 슈에 커. 타 틴 수에 커 마? 타 부팅 슈에 커. 네, 우리가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제 사생활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자, 배우 문장 연습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너는 책을 보니? 니 칸 수 마? 2번, 나는 책을 본다. 워 칸 수. 3번, 너는 신문을 보니? 니 칸 보즈 마? 4번, 나는 신문을 보지 않는다. 워 부캔报纸. 5번, 너는 영화를 보니? 니 칸 디에잉 마? 6번, 나는 영화를 본다. 워 칸 디에잉. 7번, 너는 텔레비전을 보니? 니 칸 디에잉 마? 8번, 나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 워 부캔电시. 9번, 그는 드라마를 보니? 10번, 너는 드라마를 본다. 다 칸 디에잉. 11번, 그녀는 잡지를 보니? 10번, 그녀는 잡지를 보지 않는다. 다 부캔 쩔지. 13번, 너는 음악을 듣니? 14번. 나는 음악을 듣는다. 15번. 너는 외국 음악을 듣니? 16번. 나는 외국 음악을 듣지 않는다. 17번. 나는 외국 음악을 듣는다. 18번. 나는 외국 음악을 듣는다. 19번. 나는 외국 수학을 듣는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짜이첸 짜이첸 짜이첸